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아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아니 망상 끝자락에 살고 있는 그런 신호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요즘 저희 오빠가 도통 연락을 안해서 저희 엄마 많이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요. 이거는 새언니의 음모가 맞거든요.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제가 대신 나서도 되는 부분이겠죠. 언제 새언니가 저희 오빠를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새언니가 뒤에서 몰래 저희 오빠를 조종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강하게 들었어요. 분명히 말하는 건데 이거요. 아무 이유도 없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진지하게 생각을 해온 부분이고 특히 교차검증이죠. 저희 엄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솔직히 세상 누가 봐도 새언니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래도 정말 혹시나 하는 그런 확인이 필요해가지고 글 써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새언니와 엄마 원래부터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평소에 연락 왕래는 물론이고 집안 큰 행사들 명절이거나 엄마 생신 같은 날에도 완전 깜깜 무소식이에요. 얼굴도 안 보여주죠. 벌써 5년도 했고 이거는 그냥 거의 고부관계가 끊어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새언니가 본인뿐만 아니라 저희 조카까지 즉 자기 아이까지 추구도 안 보여주니까 이제는 자연스레 뭐랄까 오빠하고만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엔 엄마가 며느리는 물론이고 손주까지 못 보는 게 너무 속상해서 새언니한테 먼저 사과도 하고 다가가버려 했는데 아니 뭘 만나줘야 될 거 아니야.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어떡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언니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없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체념을 해버렸어요. 엄마 너무 불쌍하죠. 솔직히 이거요. 새언니가 너무 한 걸 떠나서 그래 이건 뭐 딸림이인 제가 봐도 엄마가 먼저 좀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그래 엄마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겠냐. 그냥 잊고 엄마 인생이나 잘 살아. 손주랑 며느리 그냥 없는 셈 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엄마도 결국엔 포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우셨죠. 네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저도 어떻게 참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손주까지 못 보게 하는 건 좀 너무 치사하지만 그래도 새언니가 그렇게 하는 이유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제는 오빠조차도 저희 집을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랑 오빠네 집 되게 가까워요. 차 타면 5분도 안 됩니다. 바로 코앞이죠. 원래는 자주 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젠 두 달에 석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와도 그래. 그냥 대충 앉아 있다가 금방 다시 돌아가버려요. 엄마가 주는 밥도 안 먹습니다. 특히 최근엔 엄마한테 연락도 거의 안 해요. 아니 새언니가 우리 안 보고 그러는 거는 나름의 이유라도 있다지만 도대체 엄마의 아들인 오빠가 이러는 거 저 진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동생인 저도 이럴 진데 엄마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불쌍하잖아요. 당연히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딸인 저한테 그 속상함을 털어놓는데 많이 울거든요. 진짜로. 아니 오빠한테도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오빠는 장가를 갔으니까 직접 연락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껄끄럽대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쩌겠어요. 도와줘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오빠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니 오빠 요즘 엄마한테 자꾸 왜 그래? 연락 좀 하고 살아. 아니 엄마 혼자 있는 거 몰라서 이래?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요즘 엄마 있잖아. 우울증도 있는 거 같더라고. 제발 아들이잖아. 신경 좀 써. 이렇게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야 나 요즘 시간도 없고 그런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어. 그리고 니가 뭔데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하냐? 어? 이럴 시간 있으면 니가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가. 알았어? 딱 이러더니 앞으로 이딴 연락하지 말라며 화까지 내면서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와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저희 오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격이 좀 무뚝뚝하긴 해도 자기 가족들 핏줄한테는 엄청 따뜻한 사람이고 특히 엄마한테는 누가 봐도 효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되게 잘했던 오빠예요. 특히 아빠도 없다 보니까 오빠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오빠의 이런 변해버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갑자기 툭 변해버리는 거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새언니가 오빠한테 니네 엄마한테 가지마 연락도 하지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닌지 즉 뒤에서 오빠를 조종하는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이거 말고 다른 건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만약 정말로 새언니가 우리들 몰래 이런 행동을 하도록 오빠를 뒤에서 조종하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이 사태를 좀 바로 잡아볼까 하는데 새언니랑 단판을 지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쯤 되면 왜 새언니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연을 끊게 됐는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뒤에 나와요. 댓글 1번 너네 엄마가 새언니한테 계속 사과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걸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도 안 풀릴 정말 미친 일을 너네 엄마가 했다 이거네. 그런데 왜 그 내용을 썩 빼놓고 조종이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어? 2번? 혹시 새언니가 너네 오빠를 개 목줄 채워가지고 끌고 다니고 집이든 밖이든 24시간 감시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면 너네 오빠가 정신적으로 많이 모자라가지고 누가 조종을 하면 고지곳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인형 같은 사람인가? 3번 아니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인데 지금 너네 엄마처럼 어? 그리고 자기 마누라 말만 듣는 인간이 어디 있다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너네 엄마랑 너네 오빠랑 애틋함이 없는 거야 너네 엄마만 있는 거지 하고자 하면 출근할 때 혹은 점심시간 또 퇴근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그냥 너네 오빠가 엄마랑 통화하는 게 싫은 거라고 이유야 니들이 더 잘 알겠지 4번 깔깔깔 아니 보통 이렇게 오빠가 깐깐 무소식이면 뭐야 오빠 요즘 많이 바쁜가 혹시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을 하지 니네 모녀처럼 개음침하게 미쳐가지고 새언니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안 한다고 그리고 오빠도 그래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자기 생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당연한 건데 집에 안 온다고 연락 안 한다고 그게 불만인 거야 그럴 거면 애초에 장가를 보내지 말았어야지 안 그러니 5번 알았으니까 니네 새언니가 엄마랑 영끄는 이유를 좀 말해봐요 뭔데 궁금하잖아 6번 평소 자기 며느리한테 얼마나 그지같은 시자질을 해댔으면 엄마 잘못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선 단 한 줄도 못 쓰고 있네 끌 끌 끌 끌 하긴 이렇게 뒤가 구리니까 걱정을 하거나 미안해하는 게 아니지 그냥 의심부터 하는 거야 왜 지들도 지들이 했던 짓거리를 스스로 생각해봐도 완전 쓰레기고 미친 거라는 걸 아니까 부끄러운 거지 이딴 개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게 해서 정말 궁금해 아니 내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던데 사이 안 좋았대요 애틋한 거 없었대 자기 엄마한테 애착 없고 그냥 그래 근데 근데 저런 소리를 해 시모들이 내 댓글 헐 이거 레알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니가 시킨 거지 이 싸괄련 아니 지 아들이 식당이야 뭐야 시키긴 뭘 시켜 9번 하 이 망할 년보소 지들 잘못을 쏙 빼놓고 다시 썼네 세 사람을 집에 들어온 세 사람을 투명간 취급하고 왕따까지 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지 않냐라고 적지 않았니 저번에 합가하자마자 그 미친 짓거리를 해가지고 결국 몇 달 만에 새언니가 못 견디고 이혼할 거라며 집을 나갔다면서 그리고 오빠는 섞고 대제하고 따라갔다 그러지 않았냐 니가 니 입으로 결국 여기서 욕 오지게 처먹으니까 바로 지우고 이제 다시 그걸 쏙 빼고 썼네 아니 악마처럼 괴롭히다 이제 와서 손주 보고 싶다고 시큼은 속내 숨기고 사과하는 척하면 그걸 누가 받아준대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언뜻 보니까 대댓글 어디 댓글에 보니까 음식 가지고 엄청 많이 괴롭혔대요 니는 음식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합가해주는 것만 해도 어디요 그냥 왜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박제 완료 감사합니다